청주 중학교 28회와 청주 고등학교 30회 동문들이.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생활하던. 졸업 후 40여 년 만에 동문인 제천 부시장 주관으로. 충청북도 제천 청풍문화대단지. 광장에 부부가 모여서. 금수산 미남봉 산행과. 국이 대회를 마치고. 불고기 파티를 열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 영상입니다. 그 당시 행사 장면을 미천한 솜씨와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지만. 수십 년이 지난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.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제작하였습니다. 오래전에 촬영된 영상이라 화질도 많이 떨어집니다. 선역 발사랑과 선역. 선역 발사랑과 선역.. 선역 발사랑. 태국 시간보다. 아 40분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. 여기를 갔다 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고. 김수관 씨. 이리 와봐. 그러면. 한사람이 선두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라가고 그 종점에 돌려가지 마십시오 한사람이 그럴겁니다 이 미궁탄더란들을 돌려가지 마시지않은 적은 선두를 따르고 가시고 맨 마지막에 한사람이 제일 뒤에 가시는 분을 따르고 올라가실겁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이 세 분이니까 이 세 분이 문을 따르고 가시고 문을 따르고 도전을 따라가실거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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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